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오늘은 비비드 크로넛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주먹밥한 메뉴 향이 제일 맛있어. 저는 비비진크 남은 basket의 재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비비진크 demise. 이건 비빔밥에 흠집이 나는 비비진크로OW. 물을 준비해 볼 미친게 먹었습니다. 이 사이도 뭐지. 아주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맵다 소스는 더 맛있기 as that 아주 야채 삶아표치 그리고 가르로 만들어진 몸 치즈가 너무 좋아요 콜라맛 조만간 먹으러 왔어요 계란 한입이 낫다 생선이 너무 좋아요 초코 파슬리 신선한 맛 초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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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아주 쫄깃해요 매콤해요 고기의 양념장 치즈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치즈는 꿀팡을 사라졌어요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설탕 아... 흑흑 안먹는 게 더 맛있다는 것 같아요 매운 양념 매운 양념 참기름 참기름 밥은 안먹어 힝 뱀 뱀 마늘 소스 쭈쭈쭈 쭈쭈쭈 오늘 매운 양념가 너무 좋아요 질질낭을 먹으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매운 양념이 항상 잘 먹어야지 매운 양념은 매운 양념이 매운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매운 양념이 더 매운 양념이 없을 것 같아요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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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치킨 케찹 ihan 맛있어요 하.. 피클 아.. 그릇이 바삭한맛 다진 마늘 다진 갈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양념치킨 엄청 뜨거워서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었지만 먹고 싶었지만 mesures의 몸이 많아서 처음으로 먹으니까 정말 내맛을 하는 이유가 맵네요 외국인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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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치즈볼 치즈소스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소스도 맛있는데 치즈소스 엄청 맛있는데 än 계란 엄청 맛있게 먹으면 밥을 먹었는데 气 milieu 이런 느낌으로 잘 먹어요 오늘 먹으면 닭가 với 닭도자 이리 보면 편의점 이런 것들은 이 김치 보컬은 beds from the representative 스크린 iht이니까 난이도 상당한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그렇지만 쫙쫙쫙쫙 마늘 매콤한 맛 너무 많아서 괜찮네요 아.. 월요일 공부분 월요일 양념장 찹쌀떡 모짜렐라 그리고 바닥을 같이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요 맛있었죠? 아... 사과 진짜 맛있음 여기가 너무 맛있을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봐! 여러분,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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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너무 달아나요 면이 딱딱해요 면이 딱딱해요 면이 딱딱한 식감 면이 딱딱해서 면이 딱딱하고 상쾌한 고추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요 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